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통령의 확신이란 자신감이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은 2월 초순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포장지는 좀 바뀌었지만 그냥 숫자가 좀 더 많아진 겁니다. 숫자가 어리숙한 백성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훈련을 받은 사람 눈에는 복잡한 속에서 단순한 걸 딱 잡아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논리는 인구 대비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국가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인데 무려 8만 명이 부족합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될 것이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변수가 빠지니까 의사결정이 여러분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차관들도 전혀 훈련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말씀 오래전에 한 번 하실 때 그냥 저는 듣는 것만 딱 듣는 순간 저분이 의사들의 진로 횟수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시구나. 그리고 진로 횟수는 숫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진로 횟수를 고려하시면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치명적 여러분들 결점을 보이신 거고 그거를 옆에 보좌진들이 전혀 여러분들 다 가려버린 거죠.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영국 의사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한 사람 15만 6천 명이고 프랑스 의사수는 21만 4천 명이고 인구 기준 한 사람 16만 3천 명이고 독일은 의사수가 37만 4천 명이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23만 3천 명이고 일본은 의사수가 37만 2만이고 인구 기준으로 한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복잡하게 이 숫자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핵심이 뭔가 아니까 인구 청명당 의사수가 적다는 겁니다. 인구 청명당 의사수가 적지만 진로 횟수를 늘려가 커바를 다 한 겁니다. 그럼 진로 횟수를 낮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하려면 OECD 수준으로 의료수가 3배 인상하고 동시에 의사들 여러분들 진로 횟수 3분의 1로 줄이고 의사수 늘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핵심은 아무리 복잡하게 숫자를 나열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수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율입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선거 부정하는 야바위꾼들이 뭘 합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면 선거를 훔치지 않습니까. 문제를 사안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의사수가 여러분 인구당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의료수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가 3.4배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를 늘려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이 한국적 의료계 실태인 겁니다. 3분의 1의 의료수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진로 횟수를 3배 정도 높이는 겁니다. 더 많이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수가가 낮은데 진로 횟수를 낮추고 의사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러나 진로 횟수를 낮추면 수지가 맞지 않아서 병의원들이 유지가 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 1인당 진로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4배입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겁니다. 이 진로 횟수가 높은 것이 낮은 의료수가로 양질의 진로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해둔 핵심적인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국민들이 의사 만나기가 쉬운 것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이 왜 그러냐. 수가가 낮고 몸으로 떼운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제 우리가 절대 빈곤은 벗어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무튼 사회의 현안이 터지게 되면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괜찮은 의료제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게 되면 건강보험주로 폭증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될 것이고 의사를 만나기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사회로 왜 가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는 탈원전을 가지고 원전 산업을 망치는 거나 아니면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의료계를 망치는 거나 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국민들도 올바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은 의료수가 낮은 건강보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뭡니까. 안과 전문의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뭡니까. 가정의의도 만날 수 있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뭡니까. 의사들을 악마시켜가지고 죽일 놈 나쁠 놈 안 했으니까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런 사회적 자산을 다 깔아 뭉개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나라가 돈을 써야 될 때 이제 국방 의료 무슨 교육 이런 분야에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이 의료비 지출을 잘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적정 요율로 증가시키는 것이 이 의료비 지출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세 가지 변수를 곱한 것으로 이름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 수가, 진로 수, 그다음에 의사 수인 거죠. 의료 수가는 oecd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싸고 진로 수는 3.4배 그냥 3배라고 합시다. 3배 정도 높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까 그냥 단위를 10원으로 합시다. 10원. 의료 수가는 10원이고 진로 횟수는 10회고 의사 수는 10명입니다. 이거를 곱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의료비 지출이 1,000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는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를 60% 늘렸다. 그럼 의사 수가 16명이 되는 겁니다. 16명이 되고 의료 수가하고 진로 수가 변함이 없으면 총 의료비 지출이 600원 늘어나가 1,600원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수를 100% 한번 늘려봅시다. 100% 100% 늘리게 되면 이 q2가 10명에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의사 수 증가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지런히 진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하게 되면 의사 수 증가에 따라서 총 의료비 지출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2,000원을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좀 다른 조건들이 들어야 되어야겠지만 거시적으로 현재 의사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를 이해할 때 지금 여러분들 방식이 상당히 전체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00원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1,000명당 우리가 적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저거는 핵심 변수인 의사 수 외에 의료 수가하고 진로 수가까지를 더하게 되면 대통령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기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OECD 기준으로 의료 수가와 의사 수를 맞추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OECD 기준으로 지금 3분의 1이니까 10원을 30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진로수는 10회로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수를 여러분들 10명에서 30명으로 한번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9,000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의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가 아마 두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 1,600원이나 2,000원이나 다 여러분 뭡니까? 총 의료비 지출 증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총 의료비 지출 증가를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 수가를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거를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지금도 낮은데 의료비가 폭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더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 수가를 더 낮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죽도록 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도 유지가 안 될 것이다. 그거를 의사들이 걱정할 겁니다. 의사들은 사회성 이름들 뛰어나거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에 특화가 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로하고 사람 고치는 특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를 피력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의사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이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폭증으로 연결되고 의료비 폭증이 현재 한국의 의료 체제를 붕괴시켜 가지고 지금도 낮은 숫가를 더 낮게 만들어서 의료가 쿠바식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부자들은 사학 보험을 통해 의료 문제를 쿠바가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이나 관광객들은 사보험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대개 중산층 이하 모든 사람들은 대개 공보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도식은 어마어마하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놓친 부분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의료 숙과하고 진로 수를 뺀 겁니다. 보통 시민들한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레이더가 이런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이런들 바로 잡은 겁니다. 저 양반들이 저게 실수를 했구나. 너무나 이런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총 의료비 지출을 폭증시킬 겁니다. 이 제도가. 그럼 궁극적으로 저성장이 고차가 되게 되면 의료 체리가 유기화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더 의료 숙과를 조일 것이고 그럼 의료 산업 자체가 이런들은 내려앉겠죠. 그럼 부자들은 관계없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사보험을 들어서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이런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참모들이 그렇게 뭡니까? 무능한 것 같아 한마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